놀라운 폭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검찰 이제 끝장났다 저런 기사를 중앙일고가 썼습니다 100% 사실이라던 이재명 이화영 술판 얘기 쏙 들어간 이유 어제 하루 얘기 안 했어 그러게요 하루 얘기 안 했어 어제는 최상병 특검이 있었기 때문에 기사 잘 써요 진짜 기사를 졌다 위로 씁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작심 비판 이후에 이원석이는 지금 더 궁지에 몰렸어요 민주당의 검찰개혁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따가 성명서 보여드릴게요 니들이 쑥 들어갔으면 쉽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술판 술판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갑니다 쟤네들 술판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회유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회유 조작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저게 프레임 전쟁이에요 거기서 술을 먹었든 연어를 먹었든 과자를 먹었든 차를 마셨든 아무 상관없어요 불러다 놓고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상 녹화 조사실에 숨겨오는 몰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몰카 얘기를 김광민 변호사가 제일 먼저 터뜨렸습니다 긴 글과 함께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사법 방해 주장에 대해서 출정기록 요청 2월 19일 날 출정기록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이고 그래서 검찰은 받았는데 이쪽은 주지 않으니까 솔직히 재판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적을 했고 검찰이 배포한 출정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피고인들이 함께 만나 회유와 협박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뉴탐사가 세상에 비망록까지 공개하면서 조목조목 저걸 다 깠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심야시사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감 변호사 검찰이 소개해줬다는 얘기도 이때 처음 나왔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4번 이게 중요합니다 진술 녹화실 cctv가 거울 뒤에 있다 진술 녹화실의 cctv가 거울 뒤에 있어서 이거 자료 내놔라 이걸 재판에 투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뭐라고 짓거렸냐면 이게 몰카라고 하면서 또 몰카를 프레임으로 딱 잡았어요 몰카가 아니다 음해성 허위다 이러면서 이거는 법적으로 규정에 있는 대로 두 개의 카메라를 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빨간 아재와 김광민 변호사가 밝힌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누가 봐도 이렇게 cctv가 딱 보이죠 아 이거는 뭐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녹화를 하면 돼요 영상 녹화를 근데 여기에 거울이 있는 부자연스러운 장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에 영상 녹화를 하는데 여기다 장을 붙여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카메라 세워놓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여기 뒤에 거울 뒤에 몰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여기다 노출시켜서 카메라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당연하죠 근데 왜 거울 뒤에다가 숨겨놨지 안 들키려고 숨겼겠죠 근데 이게 몰카가 아니래요 이게 법적으로 맞게 자기네들 했대요 이거 보세요 여기에 카메라 있고 여기에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사진 두 개를 깠어요 자 봐라 이 사진이 바로 위에서 찍은 그런 cctv고 이 사진이 거울 뒤에 있는 cctv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위치상 그러네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해명 자료가 이겁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2의 영상 녹화 조사는 조사가 행위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백히 주정돼 있다 확보된 영상 녹화물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람이 진술한 데도 기재되어 있고 그 진술이 믿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재판에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적 근거에 따라 두 대를 설치했다고 주장해요 근데 하나는 숙여서 근데 여기서 우리 또 교수님이시니까 또 글을 쓰시니까 저 법 규정에서 있고 한 다음에 콤마가 있는 것은 두 개를 설치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할 때 두 개의 조건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읽는 게 맞죠 엔드입니다 엔드 그 위치에 놓으라는 거죠 그 엔드는 한 카메라가 저 두 개의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카메라 갖추라는 게 아니라 근데 뭐 굳이 뭐 좀 긍정적 검찰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두 대를 놔둬도 되긴 되는데 저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개해야죠 그렇죠 카메라 위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분석을 해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위치에 피의자가 앉아있게 돼 있어요 그 앞에서 컴퓨터가 놓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는 검사가 앉겠죠 컴퓨터 놓여있는 자리에 피의자가 앉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카메라는 피의자 얼굴이 보이게끔 돼 있죠? 네 그리고 녹화실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피의자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뒤통수만 보이네요 그리고 조사실 전체도 안 보이잖아요 짤리잖아요 네 아닙니까? 자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둘 중에 어딥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거 어느 쪽입니까? 또 오른쪽이고 이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카메라 왼쪽에 있는 저 카메라는 뭐예요? 저 나중에 저렇게 변명하겠네 검사 얼굴 식별하려고 네 그 얘기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검사가 자기 얼굴 모르고 설치하는 사람이야 아 그랬구나 아 우리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 피고인의 자료를 촬영하기 위해 설치했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그렇죠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이다 피고인 뒤에 설치하고 피고인의 상반신을 촬영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피고인 앞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피고인 몰래 설치한 거니까 몰카입니다 몰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사실대 카메라 두 대가 각각 천장과 거울이 부착된 수납기구 안에 있는데 조사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카메라 위치는 물론 녹화된 영상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몰래 촬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미리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어보면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요구에 따라 요구에 따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뭐 몰카 맞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모텔 같은데 숙박하러 들어가는데 미리 알려줍니까? 안 알려주죠 여기 몰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그럼 몰카 있냐 그러면 그때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래 촬영이란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기자님 그거 불러준다고 저렇게 적습니까? 이게 뭐 기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게 검찰의 대변인이지 이게 기자입니까? 그렇죠 일단 뭐 가구 안에 숨겨서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몰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몰카의 설치 목적을 은근히 지금 우리 이 심리를 좀 분석해 봐야 돼요 네 저거까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설치된 카메라 해상도로는 조사자의 메모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먼저 해명을 한 거예요 저러려고 설치했구나 그렇죠 꼭 안 해도 될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자기들이 저게 찝찝한 거죠 걸릴까봐 그래서 저 얘기를 저렇게 변명을 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걸 보면 진짜 바보가 아니면 어린내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변명할 때 저렇게 변명을 하면 우린 다 알잖아요 아 그래서 설치했구나 왜 그랬나 했는데 궁금증을 덜어주는 우리 아들도 12살인데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학원 갔다가 그러면 그냥 오늘 학원에서 공부 늦게까지 했어 이러면 좋은데 네 오락실 안 갔어 편의점에 가서 그거 잠깐 먹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생각할 때 편의점에 허락받지 않고 들렸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이랑 가서 깐짓하지 않았어 를 얘기하는 그거거든요 걔는 근데 우리는 그걸 요구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냥 의례적으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오늘?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찝찝한 거지 친구들이랑 거기서 먹으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돈을 좀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진짜 여기서부터 사람을 개돼지로 아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검찰의 기술이죠 검찰이 제공한 녹화 장비로 촬영된 조사실 사진 원본 파일을 받아봤다 근데 그걸 확대했는데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더라 네 기자가 돌머리거나 아니면 기자가 공범이에요 뭐 경찰한테 연어를 얻어먹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영상 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자 이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캡쳐를 해서 그걸 확대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화소가 깨져요 네 사진을 찍을 때 또 캡쳐할 때 그때 화소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대하더라도 안 보입니다 네 그런데 광학 줌이라는 게 있죠 CCTV에는 광학 줌 기능이 다 있습니다 요즘에 없는 CCTV가 없어요 네 광학 줌 기능이 없는 CCTV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로 땡겨봤어요 먼저 이렇게 보여요 자 사진을 찍은 걸 확대하니까 이래 안 보여 그런데 광학 줌으로 땡겨보니 이래 네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카메라 이겁니다 음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자 글씨 여기 하나 보여줄게 음 자 뭐 뭘 보여줄까 좀 작은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요거 안 보이죠 멀리서 땡겨보세요 땡겨보세요 더 더 땡겨보세요 숫자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네요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잖아 음 저렇게 멀리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사진을 찍어 그걸로 그게 원본이라고죠 네 이게 개돼지라고 생각하는거죠 이게 장난 장난하는거죠 장난하고 있나 이 새끼들이 네 네 이런 후안무치하고 끔찍한게 어디있습니까 이런 이 기능이 다 있어요 cctv에 자 그래서 놀랄만한 짓거리들을 얘네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얘네들 사진 안에서도 확인이 됐어요 음 보십시오 어 이 사진이 바로 아까 그 사진 요 사진 있죠 아 네 요 사진 요 사진 음 요 오른쪽에 요 사진 음 요 사진은 요 부분만 확대를 해본 겁니다 네 그랬더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요 얘네들이 저게 뭡니까 어 뒤통수가 나오네 두 cctv를 다 보면서 네 네 조사를 하는거네요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네 시인하는 사진을 저렇게 아 제공을 했어 쟤네들이 이야 자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사진 보세요 어 요 사진 어 요 사진은 요 사진은 결국 광학 줌으로 이거를 여기 땡기는 기능이 있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땡기면 이 앞에 있는 메모 다 보여요 요 앞에 있는 메모가 보이겠죠 음 이거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짓이죠 이게 사기 도박단이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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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예 상대방 패이 글라고 어 뒤에 있는 사람이 여기 카메라 달아가지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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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안경 쓰고 전송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상대방 패가 다 보이니까 그렇죠 이긴단 말이에요 사기 도박단 아 야 진짜 검찰 새끼들이 하는지 사기 도박단 수법이나 써가지고 그렇죠 어 피의자 그 준비된 그런 대응을 못하게 대응을 갖다가 그냥 읽어서 그걸 갖고 네 근데 진짜 그 도박에서 고수들은 저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표정을 보거나 그렇죠 상황을 보고서는 자기 실력으로 도박을 하죠 뒤에 있는 패이 있는 건 하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상대방을 침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으로 우린 입증이 됐는데 네 검찰이 특히나 지금 이 특수부라고 하는 쉐리들 수원지검의 김영일이라는 애들이 한다는 짓이 남의 패 훔쳐보고 네 그걸 가지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압박하거나 음 그리고 진술 회유하고 조작해가지고 네 궁지에 몰아넣는 짓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게 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공무원들이 할 짓입니까 그러게요 특히 검찰 공무원은 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그럼요 네 저러면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가 뭘 비장의 무기로 준비해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보고선 너 그런 거 준비한 걸 다 알아 한마디만 해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요 심리적으로 충격받고 야 무섭다 애들 무서운 게 아니라 뒤에 카메라 있는 건데 네 그걸 모르잖아요 그럴 때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무너집니까 뭐 엄청나게 무너집니까 나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공포심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부모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미신이 있거든요 나를 다 알고 있다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재백을 다 하고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검찰입니까 양아치입니까 사기 도박단이죠 네 사기 도박단입니다 검찰의 탈을 쓴 이게 다 밝혀졌습니다 진짜 우리 빨간아재 정말 큰일을 했고요 빨간아재가 사진만 갖고 분석을 해낸 거예요 근데 검찰들도 진짜 돌대가리들이죠 그렇죠 저거 지네들이 다 역대급 그냥 똥볼을 갖다 찬 거예요 네 다 자백을 했어요 사실 변명을 한다고 하면서 계속 증거를 내놓는 사실 뭐 윤석열과 한동을 보면 검찰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가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바보들 있잖아요 바보들이죠 저기 있는 검찰들은 똑똑하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다 비슷비슷하겠죠 네 지금 빨간아재의 결론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아재의 핵심적인 질문 저희는 공감하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카메라를 거울 뒤에 감춰놨는지 그 카메라에 줌 기능은 없는지 법이 규정하는 두 가지 목적 외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설치한 건지 이걸 묻고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빨간아재의 질문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정확한 질문이고 뭐 답변을 사실 못할 텐데 검찰은 또 굳이 한다면 하려 하겠죠 카메라를 그쪽에 꼭 설치해야 되는데 그 가구가 있더라 그래서 또 가구 안에 넣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앞에 유리를 달았다 뭐 이따에 이제 변명들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다시 한번 법령에 입각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법령은 하나의 카메라를 전제로 한 언급입니다 고 라고 써 있고 콤마가 찍혀 있어요 양쪽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기서 유튜브 방송하는 게 아닌데 카메라를 두 개 세 개 달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제로 얘기를 했고 그 안에서 폭행이라든지 강압이라든지 회유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는 거예요 근데 왜 감시 카메라가 두 대가 돼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어떤 겁니까 오른쪽 카메라예요 왼쪽 카메라는 조사실 전체가 들어오지 않아요 화각 자체가 CCTV가 왜 위에 있습니까 대개는 위에 있어야 그 사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일부 사각이 있긴 하지만 저기에 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람 패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 왼쪽에 있는 카메라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등 뒤에서 찍었으니까 그렇죠 등 뒤에서 각도는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의 법에 의하면 카메라를 무조건 왼쪽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오른쪽 방향의 두 개를 놓더라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쪽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피해자 얼굴이 봐야 되니까 보여야 되니까 불법적인 카메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부터 김성수 tv가 발견한 또 놀라운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발견한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 사진 저기 보면 영상 조사질로 영상 녹화 조사질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시죠 저 왼쪽 문이요 여기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문 밖으로 나갔는데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물이 또 있어요 어 그건 이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세상에 이건 뭐죠 거울 이 창이라던데 왜 거울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 뭐야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이렇게 밖에서 보는 거울 그 거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어제 네 우리 최한욱 평론가가 그런 창이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창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게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는 거라면 여기서 술 마셨다는 게 탄핵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술 마시는 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십시오 여기에 문이 있어 그럼 이 문 잠그면 이 전체는 밀실인데 그렇죠 오히려 여기서 망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술 잘 먹나 안 먹나 망 볼 수 있잖아요 네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섬칫한 일이냐 이거 보세요 보십시오 여기에 문이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 전에 보여줬던 자료를 보십시오 자 그 전에 보여줬던 자료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아니다 헌이 들여다보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새끼들 그냥 사람을 갖다가 농락 이야 근데 이것도 뭐 헌이 들여다보이는 게 여기서는 그 유리라고 보여준 건데 네 저쪽에서 보니까 거울이네요 거울이에요 아니면 너네들이 어 사진을 합성했거나 그렇게 투명하면 투명하면 저것도 거울이어야지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 어 이 정도로 비치는 유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저거 거울이죠 이거는 한쪽은 거울이라는 거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거울 뒤쪽은 유리 형광이 돼가지고 유리처럼 보인다는 거에요 아니 네 네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음 뭐 교도관이든 어 누구든 그리고 이쪽에 문이 또 하나 있는 거에요 그럼 이 문 닫아버리면 여기는 밀실이라니까 이 안이 전체가 그렇죠 대답해 보시지 밖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어떻게 술을 먹냐고 얘기했던 인간들 대답해 보시라고 이것도 근데 위축받겠네요 수사 받는 사람 입장에선 위축받죠 왜 밖에 누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위축받겠는데 그러니까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는데 인권침해를 방지하게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따위로 운영을 하면 경찰의 영상 녹화 조사실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 네 쉽게 하면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저런데에도 청소원들이 청소하러 들어오나 청소원들이 그냥 그 막 문 밀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와요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고 여태껏 해명을 했던 겁니다 여태껏 했던 해명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을 지네들이 투척을 한 거에요 지금 네 팥죽은 내 인생님 소장님께 냉 커피 한 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따위로 만들어놨군요 네 이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변명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밖에서 상관들이 들여다보면서 혹시 위법한 그런 행동을 하나 이런 걸 감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위법한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도록 만들 수도 있죠 네 cctv 꺼놓고 네 밖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 제대로 안 해? 내가 시키고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거는 영상 녹화 조사를 갖다가 한다고 써놓고 하는 기록만 남기지 않으면 네 저기 들어가서 뭔 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만 켜지 않으면 되잖아 저게 완전 밀실이라니까 그리고 안에 들어와서 안에서 막 이렇게 회의하고 회의할 때마다 뭐 어떻게 되는지 다 그 안에 있는 자료들 메모하는 거 다 보고 그리고 저 밖에서 또 감시하고 있다가 어? 뭔가 흠 딱 잡으면 야! 하고 들어와가지고 윽박지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술입니까? 이거는 그냥 인권 침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이게 검찰이 내놓은 사진 갖고 분석한 겁니다 우리가 가서 찍어온 게 아니에요 최경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결론을 갖다 내려야 될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 회유 조작 사건 이 진술 회유 조작 사건은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해야죠 그리고 이황지사에게 밝혀졌으니까 저기 수원지청이라고 했나요? 네 저기에서 이뤄진 인권 침해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전수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 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의 입장문입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검찰의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얘기했었는데 정치적 중립이 도대체 뭐냐 연어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찰조차 하지 않으면서 허위 주장이라고 단정하고 허위 주장을 하면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라는 시도를 한다고 공당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이 야당을 공격합니다 네 여당을 싸구 돌고 네 정치적 중립을 저버리는 행위고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거죠 검찰이 정치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검찰 식구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쫄지마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놈들은 없어 다 죽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예 대놓고 민주당? 얘네들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놈들이야 그렇죠 여기에도 근데 속에는 뭔가 굉장히 다급하해 보이는 그런 심리들이 읽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다급하죠 검찰의 비리가 이게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다급함이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총장은 지금 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그렇죠 언론 프레이를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원도 총선에서 승세가 기울자 입이 거칠어졌지 않습니까? 네 아주 격렬하게 민주당을 공격했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누가 봐도 정치적 중립을 거둬차고 현직 검찰총장이 나와서 민주당을 공격하라고 오더를 줬어요 이거는 진짜 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들은 그냥 사법방해죄로 사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겁이 나서 저런 짓을 다시 못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검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특검까지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소장님? 글쎄요 협조를 할지요 저걸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좀 빠르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국정조사라고 하는 거는 강제권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권이 없어요 네 자료 달라 네 자료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전부터 많이 봐왔죠 윤석열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국정은 그냥 말로 하는 거고 특검 빨리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특히 이번에 그 몰카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 역대급 동불을 찼어요 네 이런 실수를 하는 게 돌다가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초조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초조해도 머리 나쁜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초조해도 네 저렇게 대응하는 건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했던 말들을 다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조작된 증거를 다 뒤집을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제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계산하지 못할 정도로 아둔하다는 건 확실한 거고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거든요 입 다물고 버티는 게 그런데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다급하니까 위에서 뭐라도 하라고 하겠죠 그랬을 가능성이 없죠 또 말 안 해도 알아서 하지 않으면 깨질 거 같으니까 나서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처벌 공포라고 하는 말로 다 설명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처벌 공포에 의해서 특히 검찰 특수부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처벌 공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그렇죠 조폭 집단이죠 진짜 조폭 집단이고 그냥 개 돼지 집단이 맞습니다 잘못하면 까이는 잘못하면 까이고 잘하면 밥 던져도 네 돈 뿌려주고 돈 뿌려주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공권력들이 이렇게 운영되면 안 돼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특히 이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은 심각한 거죠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국민들이 앞으로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경찰도 신뢰를 못할 겁니다 아마 그리고 판사들도 사법부도 신뢰못할 겁니다 언론도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공공기관들이잖아요 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치게 되는 건데 이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은 나라일수록 발전이 안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신뢰지수가 낮을수록 이건 나라를 망치는 짓인데 윤석열 정권이 짧은 기간 안에 이걸 다 해냈습니다 좀 애통합니다 진짜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종이 종식시키면 대대적인 개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걸 탈박음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먼저 하지 않고 개헌을 하자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개헌보다 일단 개혁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개헌 논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헌 논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87년 한번 되짚어보면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보다 먼저 직선제를 관통시키는데 모든 논의가 그냥 휩쓸려 들어갔잖아요 블랙홀처럼 직선제 개헌만 되면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개헌 논의는 하되 천천히 하고 지금 당장 개헌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됐을 때 개헌을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중심적인 사회 시스템들을 개편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몇 가지는 금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언론개혁이라든지 법 하나만 제대로 바꿔도 그렇습니다 그냥 돼요 네 그런 거 빨리 해놓고 개헌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개헌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지지도 확보할 수 있고 또 개헌의 내용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혁적으로 채워질 수가 있겠죠 그냥 협상을 통해서 지금 주고받기 식으로 하면 계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솔직히 87년에 헌법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저는 헌법재판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아니 국가의 중대사 운명을 좌우할 중대사를 왜 몇 명의 법관이 결정합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다 맡겨야 됩니까 이게 만들어진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여야가 싸우다가 안 되면 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요 네 거기서 안 되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몇 명 안 되는 법관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 이전 이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금지시켰죠 맞아요 그 다음에 토지공개념 노태우 정권이 그래도 굳이 얘기하면 하려고 했던 괜찮았던 그것도 스톱시켰죠 네 이런 반개혁의 보루 최후보루로 지금 헌법재판소 기능하고 있어요 박근혜 탄핵은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이걸 안 하면 뒤집힐까 봐 한 거지 평상시에 분위기에서 탄핵 올렸으면 허용해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저는 국가 최중대사는 몇 명의 법관이 결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걸로 바꿉시다 시사 숙덕숙덕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의회가 헌법재판소 때문에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를 못하는 거야 네 그런데 이건 얘기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제만 얘기를 하면서 내각제로 가자고 하는 그 자들이 사기꾼들입니다 실제로 지금 핵심은 오히려 의회의 권력이 너무 약하다 네 의회 우리 국민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당원들에 의해서 통제되게끔 하면서 의원들도 좀 늘리고 권한도 좀 줘서 정부를 갖다가 꼼짝달싹 못하게 할 수 있는 카드들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탄핵을 했는데 전부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그럼요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탄핵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렇죠 당연하죠 3분의 2인데 그렇죠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민의를 대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법관중에서 임명당한 겁니다 그것도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 맞습니다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추천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무슨 지네들한테 어떤 안목이 있는지 변협이 추천하고 이래요 네 그리고 설사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추천됐어도 이 사람들 조정통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소수기 때문에 맞습니다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뇌분을 줄 수도 있고 등등 사회 분위기에 좌우될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검찰의 인권 탄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사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김성수TV가 지금 현재 25만 719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요 얼른 30만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이 널리 알려주십시오 좋아요가 많으면 널리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이 지금 현재 305명입니다 빨리 예전에 600명을 회복할 수 있게 멤버십으로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 지금 좀 밑에 나가고 있는 제보 그리고 또 ssroad.kr 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또 유료 온라인 회원 가입하시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5만원 25만을 돌파해가지고 몇 가지 감사의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당장 내일 있는 그 삼겹살 파티도 뭐 겸사겸사 같이 하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게 티켓을 좀 확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참여하시는 분들께 그런 선물을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